좌석 틈새로 빠져 압착될 경우 파손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승무원의 해보았습니다. 제발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이런식으로 괜찮은데요. 네 안전에 관한 사항들 있잖아요. 가방을 놓는 위치나 뭐나 이런 거를 그래픽으로 해놨는데 가시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아마 명확한 비상시 안전 행동 절차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안내 사인이 있으므로 가까운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비상구는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손잡이를 돌리거나 올려서 부근색 손잡이 안기면 부풀어 내 안전을 위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대수화물은 좌석 아래와 머리 위 선반에 보관해 주세요. 휴대수화물은 좌석 아래와 머리 위 프리카이 예예예예예예 렛츠 고 everywhere Got to fly Ready to go It's time to hit the road 어디든 말해줘 To the sky 나는 너의 곁에 있어